마크 마스터 중 여섯 번째 이야기 오아시스를 사져라! 오아시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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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쇼비! 내 딸이 집에 오셨어! 쇼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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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못 가!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얼른 일어나시지! 여기서 엄살 부리다간 둘 다 큰일 난다고!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빨리 일어나! 엄살 아니야! 정말 힘들단 말이야! 엄살 아니라니까! 목말라서 더는 못 가라! 이건 너무하잖아! 굳이 나는 이제 한 발짝도 더는 못 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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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쥐 굳이 고쥐 굳이 éc 흥! 굳이가 오 이승을 찾았어! Dark Chemical! 물이다! 물이다! 뭐야? 너무 조용하잖아? 왜 아무도 없지? 아, 목말라! 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 어디? 너 정말 이러기야? 쉿!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아! 이건 물소리야! 물소리라고!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제발 좀 조용히 따라와라! 시두 때도 없이 잘난 척이야, 척이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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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갇혀! 깜이! 아이씨 아, 정말 무리했잖아! 이야아! 으악! 너, 나도 더는 못 참아! 쉿! 저쪽을 좀 봐. 흠, 저 녀석들이... 뭔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전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절 미쳤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세요 재 발! 어찌! mov.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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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더는 못 참아! 그만두지 못해! 안 돼! 절대로 용차 못해! 내 발! 저기 뭐지? 봉아, 조심해!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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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굳이, 굳이! 걱정 말고, 넌 여기 있어. 봉은 내가 지킬게. 봉아! 내가 갈게! 워룡! 지금이야! 천인! 천인! 지금 이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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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을 사온 칠옥입니다.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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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라이트닝! 화력, 뒤를 봐! 이 녀석 따위는 날 이길 수 없어! 롤라이트닝! 자urar 볼 Cats 하, 한심하군! 그러는 넌, 겨우 이긴 주제에 잘난 척은 뭐야? 넌 녀석들이 뭔데 우리 이리 끼어드는 거야? 저희는 도와드리려고 저 몰골 좀 보세요 그냥 어린애들이잖아요 저흰 그냥 이 마을을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너흰 우릴 도와준 게 아니야 이제 곧 그 녀석들이 복수하기 위해 우리 마을을 쑥대받으러 만들 거라고 너희 때문에 이 녀석들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제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도대체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왜 왔어? 저희가 마을을 지켜드릴게요 너희 둘이서? 아니 어떻게? 걱정 마세요 그 녀석들은 저희 둘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지 않냐? 지금이야 운이 좋았다지만 너희 같은 어린 녀석들은 사악한 퓨리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퓨리? 이러지 말고 당장 이 녀석들을 퓨리님께 끌고 가자고요 이제 어쩌지? 어쩌겐 어서 달아나 빨리! 나 갔다! 달아나 빨리! 안녕! 으르렁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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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쪽이야! 빨리! 아, 이 아프잖아! 빨리 와! 어디론도야! 잡아! 내가 만든 빵을 이렇게 잘먹는 사람은 너희가 처음이야! 봉이는 아직 부족할 거야? 아, 나야! 아, 그래? 그럼 이것도 먹어! 어! 아, 그게 괜찮은데 배도 부르고! 아, 그래 알았어. 여기도 있어! 자, 천천히 먹어. 아니, 아, 그래. 고마워. 저기, 저 샘은 뭐야? 아, 불칸 말이야? 서막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걸 내가 구해줬어. 그들은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귀엽지? 이름은 불칸이야. 저 녀석이! 빵을 참 좋아하네. 이것도 마저 먹어. 아! 아, 그랬구나. 동생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반드시 키로를 찾고 말 거야. 찾고 말고! 그런데 넌 이곳에 혼자 사냐? 아니, 실은 다이몬들이 우리 엄마를 잡아갔어. 엄마를? 그게 다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심한 감기로 아프던 날 밤이었어. 엄마는 다이몬들 몰래 물을 가지러 가셨었지.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 사람들 말이 엄마는 휘리한테 잡혀갔을 거래. 엄마! 엄마! 다음 날 난 엄마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어.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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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리라면... 그래. 표리는 우리 구야국을 지배하는 자야. 표리란 녀석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너희 어머니를 구하러 가자! 그건! 안 돼! 너흰 절대 표리를 이길 수 없어. 아니! 그깟 비겁한 표리 녀석 따위는 무섭지 않아! 아니야. 아무리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절대 표리는 이길 수 없어. 저 소리가... 표리의 울음소리야. 표리의 울음소리라고? 그래. 표리는 밤이면 저렇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자신의 성으로 잡아간대. 그래서... 어두워지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표리의 울음소리라. 오.. 그랬구나. 하...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잡혀가진 않았을 거야. 전부 나 때문이라고. 크흑... 전부 나 때문이야.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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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마. 크흑... 크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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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룡! 도와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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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덕분에 두 녀석 다 제발로 찾아오겠군 이거 너무 쉽게 풀리는데 제법이군 봤지 네 녀석 산산조각 나기 싫으면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고주야 잠깐 절 좀 봐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자, 보라고 그냥 애성이잖아 고주야 두고보라고 두 녀석 다 사막에 차리 찬 어둠 속으로 하하하하 파묻어주겠어 그리 쉬운 건 아닐 거야 쓸데없는 걱정 따윈 하지마 넌 멍청한 녀석들과 차원이 완전 다르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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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마스터즈 일곱 번째 이야기 양요의 함정에 빠지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동닭처럼 죽여버릴 테니까 말이야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뭘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래요 넌 우릴 구해준 생명의 은인도 몰라보고 괴롭힐 생각만 하잖아 쟤가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다고 은인이라고? 대체 누가 누굴 구해줬는데 잘 봐 저 새가 바로 어제 우릴 구해준 녀석이란 말이야 너 지금 농담하냐? 저렇게 조그만한 녀석이 어떻게 우릴 구했다는 거야 그럼 이젠 나도 몰라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야 늦었지만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라도 보답은 해야겠지 야 거기 서봐 저런 녀석이 우릴 구해줬다고? 말도 안 돼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러시던지 너 죽어 봐 내가 너를 통닭으로 죽여버릴 테니까 말이야 안!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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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아, 목말라. 더는 못 걷겠단 말이야. 화령아, 기다려. 아, 같이. 뭐? 뭐? 봉이가 어디 갔지? 봉! 봉! 봉아! 봉! 봉! 여기 쓰러지면 안 돼! 화령아, 미안해. 더는 못 걷겠어. 그럼 봉아, 나한테 엎여. 저건! 예헤! 우후! 우후! 야! 화령아, 정말 이 말이 맞았어. 이 새가 우린 도와준 거였어. 근데... 이 새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걱정 마. 이 새는 우릴 도와주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야호! 겁도 없이 이곳으로 날아오는군. 벌써 황금삼조고를 손에 넣다니... 제법이군. 하지만 어림없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환영산문이다. 퀴즈가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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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celui artists 불쌍이 뭐였어? 설마 벌써 끝난 건 아니겠지?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 오, 제법 용감한데… 네 녀석이, 별이… 에디루와 퓨인즈 녀석이 겨우 이런 애성애들한테 당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 그래… 뭐라고? 에디루라면… 그래, 니놈들한테 당한 한심한 녀석들이지… 에디루와 퓨인즈가 니놈들에게 보인된 한심한 녀석들이긴 하지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무스펠님을 모시는 나의 형제들이다… 오늘, 이 몸이 그들을 대신해 너희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보인다…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엠! 야허! 받아라! 메마른 어둠의 햄! 고려라! 그렇! 이... 잘난 척만 하던 트윈즈 녀석! 겨울 이런 녀석들한테 당하다니 정말 핸심하걸! 정용! 친구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줘! 흠... 흠! 와룡아... 야, 불칸! 무사해서 다행이다! 와룡! 청룡이군! 내 녀석 다이는 이 몸을 이길 수 없다!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봐라, 플레이어! 하늘은 나에게 도망가고 우린 마실거다! 음, 어흑! 이... 은은이... 알았어! 잔인 합의! 물과 인간이 하나되어! 마스검 마스터! 로라이스!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셨군!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이다! 자, 이겨라! 다크스피어! 로라이스! 니 녀석의 하찮은 번개 따위는 나의 다크스피어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알겠지? 와룡! 일어나! 너희 같은 하찮은 인간들은 우리 테이커들이 언제든지 이제 주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명심해! 이제 끝을 내주마! 우로라 플레일! 삼켜라! 다크스피어! 위험의 화력! 일어나! 아! 이 가위가 너무 싱가운데! 하하하하하하! 아, 건방진 녀들! 감히 내 눈앞에서 달아놔! 야, 와룡아! 제발 눈 좀 떠봐! 정말 미안하다, 와룡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싸웠어야 했는데! 다시는 이런 곳에서 너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벙아, 앞으로는 나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 넌 사실 나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준 유일한 친구거든. 널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 힘을 빌려줄 수 있어. 난 반드시 더 강해질 거야. 약속해. 우와, 여기서 어떻게 또 만났지? 너 혹시 우릴 찾아 여기까지 온 거냐? 와룡아! 이것 좀 봐! 고양이가 날 다시 찾아왔어! 어? 어? 어... 에이, 안돼 불칸! 얜 착한 애야! 괴롭히면 절대로 안 된다! 얘는 내 친구야! 알겠어? 야, 내가 미안해! 근데 혹시 너도 가족이 없니? 너 이름이 뭐야? 미안하지만 걘 그냥 고양이거든? 말을 걸어봤자 대답도 못해... 그럼 내가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줄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도토리처럼 작고 귀여우니까 도토리? 토리? 아 그래 토리 어때? 지금부터 넌 토리다 토리 토리 그래 넌 이제 토리야 우린 이제 한가족이야 키로도 널 보면 무지 좋아할텐데 뭐 괜찮아 나중에 내 동생 키로도 꼭 소개시켜줄게 그만 가자 우리 슈미랑 구질을 찾으러 갈거야 왜 그래? 뭐? 널 따라오라고? 이쪽으로? 아마도 토리가 지름길을 아는 것 같아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야 분명해 와룡아 빨리 따라와 봉아 하지만 그래 그래야 봉이겠지 우리도 가자 불칸 토리야 우리보고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니? 와룡아 들어가자 구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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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질 어 구질야 봉! 와룡아 너희들이 어떡해 구질 구질야 구질야 너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얘들아 여기서 우선 나가는게 좋겠어 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어 걱정마 내가 열어줄 테니까 봉 내가 해볼게 정용 도와줘 알았어 구질야 슈미야 슈미야 서두르는게 좋겠어 얘들아 저기 우릴 당장 풀어주는게 좋을거야 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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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풀어주지 못해 오늘 밤은 조용히 지내는게 좋을거야 그럼 내일이면 지옥으로 보내줄테니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내라고 저 녀석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거야 토리 토리 토리가 없어 어디 간거지 토리야 토리야 저 녀석들한테 잡히면 안되는데 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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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안돼 그럼 우리 엄마가 분명 위험해질 거란 말이야 난 친구의 선택을 믿고 싶어 너처럼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걱정마 우리가 함께라면 다 잘될 거야 슈미야 엄마 엄마 슈미야 제가 꺼내드릴게요 야 내가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역시 내 생각대로 황금삼조고였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내줘 너희와 황금삼조고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행운을 그냥 놓칠 수는 없지 야 이 비겁한 녀석아 봉아 진정해 우선 사람들을 내보내자 그럼 네가 먼저 데리고 나가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마 저런 녀석 따위 나한테 맡겨둬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친구들은 이 몸이 지키겠어 백호 봉아 지금이야 내 몸에 깊은 싱성한 정념 화이트 타이거 지금 이 어둠을 물리칠 개발 선인 거빌 화이트 완료 너녀석부터 지옥으로 보내지마 디라멘 저어 말투 부여 무이 한심한 놈들 너녀석 건빵 니녀석 곧 날게 되 natur게 이 녀석이! 감인간다미가 내 몸에 손을 대! 절대 용서받자! 봉아! 안돼! 저 녀석이! 기다려! 이건 봉이의 싸움이야! 하지만 지금 도와야 해! 지금은 친구를 믿고 기다릴 때야 봉이라면 절대 저 녀석에게 지지 않을 거야 봉아! 어서 일어나! 다크스! 다크스! 인간 따위가 어떡해! 이렇게 작은 인간 따위가 나의 다크스 뼈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어째서! 봉이는 너 같은 존재들을 파괴하는 신성한 병기이기 때문에 신성한 병기라고! 너 따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지옥으로 보내줄게! 받아라! 다크 블레이더! 받으라!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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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당하지 않아! 난 키로를 찾을 때까지 절대 지지 않아! 설마 이것이 신성한 힘! 이 녀석 덕분에 봉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신성한 힘이 되살아났다! 흐흑! 어떡해! 저런 꼬만 녀석이 말도 안 돼! 이것이 서쪽 하늘의 신성한 병! 오류나크의 힘이다! 봉아! 내 힘을 보여줘! 서쪽 하늘의 신성한 힘! 어류나크의 힘! 지금이야! 뒤에 하얀 불꽃! 연락! 하! 하얀 불꽃하니 야암! 으흑! 니야암! 앟! 톨이! 톨이! 깨어났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얘들아 이제 토리도 깨어났으니까 아침 먹자 토리야 봉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야 같이 먹어야지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믿지 못한 게 미안하다며 짜잔 이렇게 많이 가져다주셨어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쪽 하늘의 수호정령 주작 그리고 주작의 팔찌를 수호하는 자 슈미를 만나게 되었다 뱃습니다 뱃 Quest 뱃 Quest